전남 지역도 이제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마약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박성희의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최근 마약 범죄 유형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였는데 최근에는 다크앱 등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국제특배 등 교통통신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인데요. 근래에 들어서는 20, 30대 젊은 층이나 마약 정가가 거의 없는 평범한 일반인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약 범죄 단속, 적발, 이게 다른 범죄들보다 더 힘드시겠어요? 예를 들어 최근 마약 거래 방식은 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끼고 가상화폐와 던지기 방식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인 구매 수수료를 받고 더 진화한 경우에는 믹싱 수수료까지 받게 되는데요. 믹싱이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을 하고 돌려주는 서비스로 현실적으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단속하시면서 가장 위험했다든가 아니면 기억에 남은 순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약 사봉은 검거될 경우 보통 높은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흉기로 위협하거나 도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부산 PC방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도주하려던 피의자가 갑자기 칼을 꺼내들어 힘들게 제압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있다거나 외국인 마약 사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 체주자라 현장에는 늘 돌발 변수가 존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약 범죄 단속 계획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는 인터넷과 국제 물류 유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마약류가 비싸게 거래되는 한국의 마약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 마약 사범과 밀반인 마약류 및 SNS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강력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희의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